캠 모아에 도착했는데 일단 엄마 화장실 먼저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 화장실 바위산 찍어요? 럭키? 오! 에피! 저기 봐봐 알았어 쟤가 제일 말썽이지 좀 뛴다 꽃을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너무 이쁘다 오늘 평일이거든요 수요일 근데 사람 많아요 그래도 주말에 비하면 엄청 없는 거 이쁘다 이쁘다 바람 쐬로 나왔어요 뭐하냐 앞으로 가 그래 여기 저번에 왔었잖아 여기 말고 오늘은 딴 데 가보자 이리 와봐 저기 좀만 가면 저기 있을거야 오케이 네 저 지금 저기 보이는 식당 찾으려고 30분에 헤맨네요 제가 길치라서 이걸 봐도 몰라 자꾸 반대로 가는 바람에 하하하하 땡큐 여기 와 나이스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힘들겠다 너네 밀크쉐이크 네가 딸기쉐이크 밀크쉐이크 초코쉐이크 그치? 색칠 공부하느라고 그림 공부는 아주 열심히 여기가 지금 운 좋게도 해피아워에요 하하하하 해피아워 니꺼 그림 이렇게 흐렸어? 잘하네 이제 니네 음료 나온다 저는 쌍그리아 저는 쌍그리아 아빠는 맥주 잘 나온다 하하하하 땡큐 아이고 좋아 좋네 이거 밀크쉐이크 있어서 여기로 온 건데 자 각자 거 채자가 짠짠 치즈 짠 짠 할아버지야 짠 짠 짠 할아버지야 짠해 됐어 먹어 먹어 빨리 아우 괜찮 아우 아우 아이스크림인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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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고 먹는다 어떡할거 얘네들 굶겼냐 에이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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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뭐라고? 스멜 소금? 먹어봐. 일단 먹어봐. 엄마 버거는 잘라줄게, 오케이? 일단 먹어봐. 오케이, 땡큐! 고향, 즐거워! 예스! 와... 피치 앤 치즈, 치킨 버거, 비프 버거, 치킨 윙, 그 다음에 뉴욕키 시켰어요. 야! 땡큐! 근데 맛있어? 맛있어.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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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매운가보다. 그거 버거가. 그치? 아니에요. 엄청 잘 드시고 계십니다. 예? 왜 이렇게 잘 먹어?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좀 산책 좀 하려구요. 와, 배부다. 걷다 걷다 산책로로 들어왔더니, 여기는 소나무길. 너무 좋아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이쁘지, 리리아? 아, 여기는 좀 잘 보이네.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쁘다. 지금, 아빠네 사진을 샀는데, 너무 멋지다고. 볼이 있어? 이쁘다, 이쁘긴. 이쁘죠? 이쁘죠? 어? 이쁘죠? 구경해. 잠깐 앉아, 엄마 좀 보다가. 앉아서 쉬어. 봐봐. 이쁘지? 완전 쫙 펼쳐져 있잖아. 어, 어. 이쁘다. 우와. 그거, 물에 담가도 돼. 물에 담가도 돼. 물에 담가도 돼. 봐봐.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차가운데, 차가운데. 차가워. 야 이거 빙화물이야 그러니까 엄청 차가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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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진 대박 에피 올라오고 로진 발 담가봐 살짝 아 차가워? 괜찮아? 괜찮아 너는 괜찮아? 야 얘는 괜찮대 무슨 냄새?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애들 말고 경치가요 경치가 너무 이쁘다 야야야야 그래도 빠진다 넘어지면 빠진다 거기 서보래 할아버지가 사진 찍어준다고 사진 한번 찍기 되게 힘드네 사진 한번 찍기 되게 힘드네 됐어? 구름 왜 이렇게 예쁘냐 엄마 여기 다요 그렇지? 응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길치라서 주차한 데를 어디녔던지 몰라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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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데에서 이 기억이 안나서 딴 데 거기만 돌고 돌고 아우 진짜 아 저기 보이지? 저 밴 보이지? 아 진짜 힘들다 힘들다 이제 집에 갑니다 주차 시간 3분 남겨놓고 차 찾은 아하하하 아유 구름 이쁘다 뱀프 가요 뱀프 오 빌고 아주 멀쩡해 아 이쁘다 형님의 형님은 이 시간에 오지 않나요? 네, 주말에 오지 않나요 아 캠퍼에 오지 않나요? 하하하하 하하 하하 가자 얘들아 또 한 건 못 뿌리고 나왔네 하하 하하 오늘 진짜 날씨 좋다 바람도 설랑설랑 불고 하하하 아니 ط 스타벅스를 먼저 가고 컵을 사려고, 먹은 컵. 스타벅스 먹은 컵 샀어요. 한국 갈 때 선물 주려고. 자, 갑시다. 이제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 날씨 봐. 너무 좋다. 가자, 가자. 오늘은 안 가본대. 뱀프에서 여기는 처음이야. 오늘 뭐 좀 부렸다, 너 지금. 아, 여긴 좋다. 저기로 가면 돼, 저기. 좋다, 좋다, 좋다. 자리 좋은데, 좋다. 자리 좋아. 와, 여기 안에 좋다. 맘에 들어. 안에 인테리어 완전 맘에 들어. 아, IPA, and the copper hair, a pepperoni, and a margarita, and we'll do two. 좋아? 좋지? 좋아. 오늘 날씨도 좋네 아주. 너네 뭐하냐? 그림 공부하냐?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화장실 반사이에 다 코드가 나왔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배고파서 잘 먹네. 아, 맛있어. 맛있어, 엄마? 응, 맛있어. 여기 비어도 마셔. 부족해서 또 시킨 piece and chips. 또 탈탈 소스를 다 둘이 부었네 아주 그냥. 고급한 식당. 고급한 식당. 고급한 식당. 소스 김. 응, 제가 다 알았을지. 응. 너무 좋아. 또 먹는데 아빠는. 또 먹는데? 나는 없을 필요할 필요가.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네. 한 반 사이즈. 네? 오우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 패티어에 앉아서 맛있어? 우리 애들은 맥주를 못먹으시니까 스타벅스에서 지금 핫초코 사줬어요 여기가 지금 20도 21도인데 추워요 바람 불어서 네 엄마 와봐 오늘 왜 이렇게 아가씨 같냐? 가가가가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가 할아버지 할머니 뒤로 따라가 다같아 사진 찍어 스타벅스 마마무 오케이 너희도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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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웨덜 끝 너무 좋다 평화롭다 이렇게 원래 하늘이 파란데 우리 그때 브라덜드 왔을 때는 수박기 때문에 하늘이 푸우였고 오늘은 진짜 굉장하다 너무 좋던 날씨 완전 가을 날씨에요 한 달 전에 왔던거 이렇게 다르네 오늘은 다 들어갔다 나왔어 입술했고만 가자 물 차갑지 차갑지 아우 날씨 너무 좋아 앞에 봐 앞에 릴리 앞에 봐 아 이쁘다 이쁘다 배 불러 배 불러 나이스 거기 왜 구스 있어? 구스 있어? 내려가지마 빠진다 구스가 어딨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응 봐봐 릴리 엄마 봐봐 오늘 아가씨 같아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같아 엄마 쟤 아가씨 같지 않아? 릴리 오늘? 아가씨 같아 아가씨 아가씨 다 컸어 너 어떻게 할거야 아가씨 같아 아이고 어 애들은 신났다 이제 우리도 한국 가요 그래서 한국 가기 전에 뱀프 한번 또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다 아가씨 에어메트리스로 지금 강의에서 리나노 하시네 아가씨 이제 주차장 가는 길인데 약간 오르막길이어서 체인지 아빠 안된다는거 안된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허즈배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즈배한테 하라고 했어요 절대 저걸 안내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